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2권 28번 지문 같이 살펴볼게요. 자, 도표 내용 일치 문제네요. 자, 왼쪽에 표를 띄워놓고 오른쪽에 선지들을 비교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e table above shows the number of trips and expenditures for wellness tourism, travel for health and well-being in 2015 and 2017. 자, 여기 표가요, 보여주고 있대요. 자, the number of 건수입니다. 여행과 expenditure, 자, 이 여정의 어떤 지출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wellness tourism에 대한 거래요. 이게 뭔지 콤마, 동격으로 알려주고 있죠. wellness tourism이라는 거는 건강과 well-being을 위한 여행이래요. 2015년과 2017년에 있었던 여행의 건수와 이 여행상의 어떤 지출을 알려주는 표네요. 1번, both the total number of trips and the total expenditures were higher in 2017 compared to those in 2015. 자, 여행 건수랑요, 여행 지출이 2017년에 더 높았대요. 확인해 볼게요. 토탈을 보면 되겠죠. 자, 691, 563.2 아, 이건 2015년간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더 크고요. 얘도 여기가 더 크죠. 그러면 1번은 맞겠죠. 둘 다 2017년이 더 크니까. 자, 여기 리스트되어 있는 여섯 개의 지역 중에서요. 자, 여기 이렇게 여섯 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이 중에 유럽이 가장 많이 방문된 곳이었대요. 자, 그러면은 유럽을 한번 볼게요. 2015년과 2017년에 각자 투어 건수로 따졌을 때 이것이 제일 높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Asia-Pacific. 맞네요. 자, 그래서 2번도 맞죠. 자, 2017년에는요,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캐리비안 해변이죠. 자, 이 카리브해 쪽으로 갔던 여행의 건수가요, 다섯 배 이상 높았대요. 뭐보다? 중동,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갔던 여행 건수보다. 자, 그럼 2017년에 라틴 아메리카, the Caribbean과 the Middle East, North Africa를 비교해 볼게요. 자, 11에 다섯 배면은 55겠죠. 55보다 지금 여기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섯 배 이상 크죠. 자, 4번, while North America was the only region where more than $200 billion was spent in 2015, it was joined by Europe in 2017. 자, 북아메리카가요, 유일한 지역이었대요. 200 billion dollars 이상이 소비되었었던 2015년에는. 자, 그러나 2017년에는 여기에 유럽이 합류하게 되었대요. 자, 그럼 2015년에 지출을 볼게요. 200 billion dollars를 넘은 게 North America밖에 없네요, 지금. 자, 그런데 2017년에는 여기에 200 billion dollars를 넘은 게 유럽이 합세하게 되네요. 4번도 맞는 선택지입니다. 5번, meanwhile, expenditures in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Africa were each less than $10 billion in both 2015 and 2017. 자, the Middle East, North Africa와 아프리카에서 사용되었었던 금액이에요. 요 밑에 두 나라를 보면 되겠죠. 자, 이 두 나라들에서 지출된 금액이요. 2015년, 2017년 다 합쳐도, 그러니까 다 더한 것이 아니라 각각 따져봤을 때 10 billion dollars를 넘는 게 없대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보이죠? 여기 10.7, 자, 10.7 billion dollars가 소비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자,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2017년에 소비되었기 때문에 5번은 이 내용과, 도표의 내용과 다른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